또 유튜브 브이로그를 해야되니까 또 유튜브 브이로그를 해야되니까 계란후라이야 이거? 계란후라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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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aa 계란후라이예요? 아침 6실상이에요 cane가 무근동소인데 넓고 rég역해야 hola 따뜻하고 1시간정도 걸어볼생각입니다 ư 다리 떨어있는데 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도시 한복판에서 생각날땐 말아야지. 평생 태교처럼 싸서 그랬어. 주물머리입니다. 가을 날씨가 좋아서 바람이 엄청 많이 갔어요. 현실은 목조가 이렇게 있지만 좋은 날인건 확실하네요. 양수리 고인돌이고 황토도 뼈도 보여요. 부치나무. 엄청 느려. 양수리 갔다가 밥 먹고 느린정원 카페에 와있습니다. 그래도 놀기 좋고 예쁘게 만들어놔요. 날이 뭐 너무 좋아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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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